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갈등 속에서 믿음을 이룬 여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큰 번민과 혼란에 휩싸였던 사람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신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갈등하며 가슴을 쥐어짰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음의 번민과 놀라움을 누가복음에서 아주 상세하게 감성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유다자손에게 속한 한 남자 요셉의 정원녀였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유다자손의 여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불결한 이방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궁에 품은 여인 마리아는 성결하고 고결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정원한 여인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정원한 기간이라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은 가늠을 해간 것으로 간주하여 투숙형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할 날을 기다리며 남편이들 요셉과의 달콤한 신혼을 꿈꾸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은 대천사장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여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문안인사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라는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면 당신은 크게 편해되어졌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편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평안할지여다라는 말은 크게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편해를 받은 당신은 크게 기뻐하시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은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마리아에게 일어날 청천병력과 같은 사건에 대비하도록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마음 단속을 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에게 이러한 기이한 문안을 받은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하며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기이한 문안에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순간적으로 갖가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는 이러한 형태의 문안에 놀랐을까요? 그 당시 유대사회의 여자가 혼자 있는 곳에 외관 남자가 들어온다는 것도 그렇고 외관 남자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도 당황스러웠겠지만 그 남자의 모습이 사람이 아닌 천사의 모습으로 보였기에 이가 사람인지 천사인지 처음에는 분간이 되지 않았고 더구나 남자의 모습에 더욱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매우 황당해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거침없이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예수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위를 이율자이며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말문이 막혀 대꾸를 할 수 없었는데 즉시 육감적으로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말에 반응이 왔습니다. 다른 말은 다 모르겠는데 임신했다는 말만 귀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말을 내뱉습니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도 안되고 같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파국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아기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그 당시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기를 강보에 쌓아 누일 곳이 없어 마국간의 고위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자들이 전해준 기이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말해준 모든 말들을 지키어 보물처럼 귀하게 마음에 담고 곰곰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 예수에 대한 신비한 일들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는 성전에서 라삐들 중에 앉아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머물러 있는 예수를 보고 마리아는 걱정이 되어서 예야 어찌하여 부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때 양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해 두었습니다. 간직했다는 말은 treasure of 즉 보물처럼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인간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계속 칼팡질팡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난 아들이 하나님처럼 이야기할 때 마치 잘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생소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혼란은 계속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기록은 예수님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로살렘에 올라갔던 그 후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남편 겸 큰아들로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이 되자 집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집안일을 벌이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떠난 장남을 찾으러 마리아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저게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일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니지 내가 낳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말했지 하면서 두 마음 사이에서 마리아는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며 마치 남처럼 대하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하고 인정해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난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미를 구원하는 구주로 떠나보내는 마리아의 안타까운 모정을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정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여인들과 그 발 아래에 서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슬피 울며 쓰러질 듯 서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모정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흐르는 핏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차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육정이 아니라 구원자로 각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여긴다면 자신의 육체를 담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은혜받은 마리아, 복받은 마리아가 필경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히 육정을 끊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여자여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피 속에서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영원한 참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넘겨주고 육신의 아들로 요한을 마리아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육정에서 믿음으로 아들에서 구주로 옮겨가는 마리아의 마음은 마치 구름이 흘러 비껴가고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없이 육정을 끊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보배처럼 간직하며 결국은 처음의 고백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는 마리아 당신은 정말 은혜받은 여인이오 복된 여인입니다.